다음은 6번이요. 변압기의 등가회로 상수를 결정한다. 사실은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변압기의 등가회로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험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다음 중 변압기 시험이 아닌 것은 이렇게 찾는 거죠. 되셨나요? 찾으셨나요? 변압기 시험이 아닌 거? 예, 맞습니다. 구속시험이죠. 우리가 구속시험이라는 건 전동기에 시험을 하는 거죠. 구속, 뭘 구속했어요? 회전자를. 회전자를 잡아놓고 전압을 천천히인가 해서 똑같이 실험을 하는 거죠. 뭐하고 비슷하게? 변압기의 단락시험하고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압기니까 단락시험, 개방시험, 저항측정. 이거는 우리가 변압기에서 등가회로도 변압기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7번이요. 삼상유도전동기에 제3고주파에 의한 기전력의 회전방향 및 회전속도와 기본파 회전자계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기본파를 인가를 했을 때 회전자계가 돌아가요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안인데 여기에 뭐가 같이 껴있다? 고주파 성분이 껴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고주파 문제가 나올 때, 특히 유도전동기에 고주파 문제가 나올 때 나오는 문제는 이거였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쪽은 7고주파, 이쪽은 5고주파, 땡땡땡, 여기는 7고주파, 땡땡땡. 그래서 여기서 오역하지 마세요 해서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역. 역방향. 그럼 얘는 당연히 역방향 반대는 정방향이겠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둔 것 중에 여기 3번항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제 3고주파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선 아니니까. 이거는 우선 아니니까. 역방향도 아니고 정방향도 아니니까. 그죠? 다음은 이거는 뭐가 나오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회전자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공부는 했어요. 이렇게도 암기를 하고요. 전력공학에서 사실은 3고주파는 뭐다? 영상분이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영상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상방향이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뭐 지락전류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걸 우리가 유도전동기에 인가하게 되면 그렇죠. 사실상 에너지는 올라가요. 그래서 전부 다 사실상 열로서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자계하고 영향을 볼 땐 사실은 고2고주파는 3고주파는 0으로 공간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3고주파가 흘러가게 되면 뭐 중성산의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좀 열적인 요소로 전동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 8번 보시죠. 자 회전 전기자형 회전별류기가 있다. 이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따로 해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사실상 여기에서의 직류측 전압을 변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별도의 전력 변환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자 전류를 가감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조금 틀린 말이에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번이요. 자 문제의 계산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오랜만에 나온 문제이기는 한데 전혀 기출문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은요. 사실상 몸으로 본 거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직권 정유자 전동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데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가 아니라 풀어본 적이 없어요가 더 맞을 거예요. 사실상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풀 수는 있다. 기본 개념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좀 보시죠. 전동기니까 에너지를 인가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와 전류가 1A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1A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 역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려 있네요. 라고 하죠. 역률이 0.8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속도도 나와 있고 전압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압이 지금 현재 100V라고 나와 있고요. 주파수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그, 단사, 직권 정유자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와 직권 계좌 권선의 실효저항을 다 측정했더니 저항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40옴입니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이럴 때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냐 라고 하면 유기기 전력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유기기 전력식은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전압을 인가하고 에너지가 들어간 거니까 중간에 손실이 있네 이거였죠.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 이게 다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사실상 역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우리가 그쵸? 어떤 거였어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면 이런 거였죠. 유효전력과 플러스 제이, 무효전력이다. 결국은 교류를 인가했다. 결국은 주파수가 있는 교류를 인가하게 되면 실제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력은 유효전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효전력에서 뭐가 차이가 나더라? 그쵸, 맞습니다. 전압차가 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00V를 인가를 했는데 실제 유효 분은 여기에 0.85가 인가된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언제나 같은 전류가 흘러갈 거고 거기에 저항이라고 하는 건 예, 저항 측정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기 전력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제가 저항만 한 거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이 정도가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아마 2번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제가 답을 체크를 잘못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9번의 답은 2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